자 반갑습니다 비즈니피칼입니다 오늘은 슈퍼 바이크가 나와버렸쥬 그래서 10만 코인을 장전해놨어요 골든 스톰 블레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캐쉬랑 코인이 있는데 개꿀이죠 와 8억원 뿌리네요 이거 돌리면 바로 걸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이거 와 근데 물량 존나 많다 뭐야 이거 590 닭이라고? 와 물량 존나 많네 이거 아이고 깨비 자 일단 물량 좀 채울게요 한 1000개 정도 지금 코인이 11만 코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와 이거 물량이 많아가지고 물량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빡세겠다잉 지금 워낙 이제 코인으로 살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 오지게 살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누가 이거 캐쉬로 사냐고 맞지 잘 뽑는 방법 알려달라고? 잘 뽑는 법은 그냥 약간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씩 돌리세요 그러면 좀 잘 떠요 요렇게 하면 꿀팁이에요 꿀팁 봤죠?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서 돌리면 좀 잘 떠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와리가리 치면서 한 번씩 돌리세요 이러면 좀 잘 떠 이게 바로 글라스 맞죠? 자 근데 골스불은 지금 뽑았습니다 아직 골스불 뽑아야돼요 파라곤이다 와 이거 돌려야돼 와 물량이 엄청 빠진다 이거 와 끝났어 파라곤이랑 골스불패 장난 아니네요 오! 한 번 더 야 이거는 바로 돌려야돼 진짜 와 기빨라 와 방울 좀 전이라 2패가 진짜 개꿀이네요 코인이 많으니까 푸근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제가 지금 차 갖고 있는 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학성을 해요 지후보석을 존나게 얻겠죠? 그럼 여기서 코인 이것만 바꿔도 지금 차 있는 거 한 만 대만 돌려도 만 대 잠깐만 만 대 일십백천만 만 대 나누기 그리고 기간제도 어차피 많이 뽑다보면 나중에 안 나와 18,200일 넘으면은 여러분들 안 뜹니다 자 잘 보세요 합성에 가시면요 기간제 있습니다 기간제 합성에서 보시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예를 드리자면 아까 포토넥스가 지금 17,520일이야 근데 이게 18,200일이 되잖아 그럼 안 떠요 자 소방차 이런 거 보면 18,100일이죠 안 뜹니다 사실 저는 그냥 돌려도 돼요 편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막 그냥 와리가리 실 필요도 없어 귀찮아 그냥 돌려도 돼 기간제 다 채워버려야죠 여러분들 안 뜹게 지불에 이거 게임하는 거 같아 얘들아 약간 그 RPG 게임하는 거 있지 사냥터 같아 사냥터 내가 채워줄게 애기들아 내가 뽑아줄게 가만히 있어 마피아랑 꽃맞춰 내가 뽑아줄 테니까 기다려 물량 빼줄게 형아가 형 세력이다 자 개미 형님들 기다리세요 제가 물량 빼 드릴게요 어 근데 이렇게 많이 돌렸는데 골습을 존나 안 걸리네 골습을 존나 안 걸리네 1불로 1불로 2불로 2불로 3불로 2불로 3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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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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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불로 4불로 4불로 빨간 모자한테 irs 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